네, 오늘의 시그널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회사 다들 알고 있고 지금 사실 그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올 때 말이죠. 삼성전자 10만 전쟁 얘기 나오고 지금 거기서 이제 5만 원을 갖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반도체 혹한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28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0년대부터 50년을 통틀어서 RSI 50 밑이라든가 60개월 선에서 반등 안 한 적이 10번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확률을 안 믿으면 그런 확률을 안 믿으면 뭐를 안 믿는 거냐면 아예 미국 증시는 사라져 있다는 거를 이미 지금 미국 증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계 최고 증시가 아니면 결국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60개월 선에서 지금 반도체 촉한 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돌다리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아주 그냥 굉장히 침착하거나 아니면 신중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지금 확인이 되었으니 지금 돌다리를 또들뚜들기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 지금 이 CPU부터 보죠. CPU. CPU를 만드는 인텔이랑 AMD. 우리 인텔 아니면 AMD 그 CPU 탑재된 컴퓨터 사시잖아요. 인텔 인텔은 2% 인텔이 AMD가 12.63이 올랐고요. 인텔이 2.87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GPU 만드는 엔비디아는 7.20%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 보세요. ASM 올리니스 2.68 올랐죠. KLA 4.41 올랐죠. 지금 랩 리서치 6.03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NS랑 가장 관련이 깊은 메모리 반도체의 3강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1이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NXP 세미컨더서스 5.22% 그리고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76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랑 파운드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같이 있는 회사고 비메모리 반도체 TSMC 2.16이에요. 지금 전부 다 60개월 선사 반등 여기서 가장 강한 KLA는 60개월 선사 닫지도 않고 20개월 선사 날라서 지금 역사정 시급과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장비주 대보세요 하면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니스 향이고 원익 IPS가 삼성전자 향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고 거기서 증착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원자층 증착 장비를 주력으로 한다. 왜냐하면 나노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건 다 알고 있고 아까 전에 말한 KLA나 LM 리서치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안 보여드렸네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세계적인 장비회사보다 인지도가 떨어지고 세계적인 점유율이 떨어지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원익아이 PS가 우리나라에서 최강자지만 세계에 나갔을 때 세계적인 장비회사에 뒤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치수를 비롯해서 모든 세계적인 장비회사들과 메모리 반도체, 종합반도체 기업 전부 다 급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혹한기 얘기는 계속 언론을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밑에서 지금 전부 다 중기적인 이상의 상승의 모습을 갖추면서 돌다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시는 분 반도체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대표 기업이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성 엔지니어링이 됐든 원익아이 PS가 됐든 아니면 후공정업체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수납매가 돌게 되어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SK하이닉스 향 우리 지금 강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성 엔지니어링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걸 택하시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원익아이 PS 라인을 좋아하면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조금 작은 문제예요. 작은 문제고 지금 큰 흐름은 반도체가 혹한 길이라고 두들기고 있는데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는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동을 개시를 안 하면 한참 또 올라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반도체 그동안에 쌓아놨던 재고 다 처분되고 이제 막 생산이 바빠가지고 가동률을 100%로 올리고 반도체 호환기가 온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얘기 나오면서 또 그때 가가지고 또 그렇죠? 그렇게 될 바에는 지금 돌다리 몇 개 생겼을 때 연못을 건너는 게 낫죠, 이제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반도체주 장비주 흐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어차피 내용은 다른 때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60개월선 그리고 120개월선 다 뭉쳐 있는데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2020년도 3월달에 올라갔던 가격 4천원 여기에 비해 높죠? 여기에 비해 높다는 게 뭐예요? 그 시젠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여기 2020년 3월달만큼 훼손될 정도로 아예 기본 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수준이 있는데 기본적인 수준 말고 지금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지금 60개월선은 아까 보셨죠?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60개월선은 아까는 5년입니다. 대부분 5년마다 투자를 하고 5년의 투자를 결실을 맺는 다음에 5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개월선을 주로 안 깬다는 것은 그 회사가 5년마다 적극적으로 계속 폭한기 때 투자라고 해서 계속 그 다음 시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R&D 센터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R&D 센터 2022년 초에 1,300억 원을 들여서 여기다가 연구시설을 들여서 연구만 합니다, 여기는. 그런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5년선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런 투자를 안 한 기업은 5년선을 깨겠죠. 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 투자나 이런 예전에 있던 레퍼런스들을 믿는다면 60개월선은 아주 최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의 준비를 보면 60개월선은 최저점으로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